김 박사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우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5개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첫 키워드 대통령 행정명령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박사님 10건이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더라고요. 여기에 마스크 쓰기나 파리기후협약 복귀 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 둘째 날을 맞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대목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는 행정명령이라고 번역되고 있지만 은밀하게 보면 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연방 집행명령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서명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효력을 갖게 되는 건가요? 이 연방 집행명령이라는 게 Federal Executive Order라는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효과가 어떻게 미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연방 집행명령은 법과 똑같은 효력을 발의합니다. 원래 법은 국회가 발의해서 국회가 통과시키는 것이 모든 나라의 원칙적 헌법 질서죠. 그런데 미국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의 신속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 이 연방 집행명령 제도라는 것을 건국 초기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 대통령 시절부터 이 제도를 두고 있어요. 대통령이 이 집행명령 우리가 말하는 흔히 대통령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면 사인하는 순간 바로 법으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역대 미국 대통령의 연방 집행명령 행정명령 발동 건수를 한번 보면요. 프랭클린 루스텔 대통령 대공황 때 대통령이죠. 민주당 대통령이고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는 사람입니다. 무려 3,522건 물론 저분은 임기도 좀 길었습니다만 하루에 한 건 이상의 행정명령을 발동했어요. 빌클린턴 308번, 오바마 276번, 도날드 트럼프 131번,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 에이브라함 링컨 48건인데요. 흑인 노예해방이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8번밖에 하지 않았는데요. 주로 민주당 후보의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들이 행정명령을 많이 발동했어요. 민주당의 성향이 좀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규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지만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막강한 권력입니다. 그래서 연방입법에 효력을 지닌다. 그리고 이 행정명령 사인을 하면 바로 하위 시행령이나 규칙도 제정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저런 권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서 대통령 시행령, 또 장관의 규칙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순서인데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렇게 행정명령이라는 권한을 주고 있거든요. 네, 박사님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첫날부터 10건이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단 말이죠. 앞서 미국 전 대통령들이 한 4건 정도 하루에 평균 4건 정도 했다고 보면 지금 역대급 기록이 아닌가 싶어요. 하루에 4건... 네,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4건 정도 서명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행정명령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루스벨 대통령이죠. 저분은 하루에 100여 건씩 이상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지금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목되는 대통령 행정명령은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한 것이죠.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했다는 것은 단순히 미국이 한 단체에 돌아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전 세계 경제체제가 이제 탄소중립의 시대로 들어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 파리기후협약은 바이든 대통령과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주력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만든 것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모든 경제, 국제 무역에 있어서도 탄소 배출량이 많은 상품은 수출하는 데도 상당히 차질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환경 보호 쪽으로 넘어가는 환경 관련 주들은 아주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그런 동전의 양면 같은 성격이 있는데요. 대통령 행정명령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헌법 소원을 내는 방법, 또 하나는 국회가 행정명령을 무효화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도 100여 건 이상 트럼프 칼라가 많이 담겨 있는 정책들은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담겨 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대통령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뒤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모두 사실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우기, 이것도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앞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각종 정책, 경제정책, 통상정책, 인권정책, 외교정책 이런 것이 상당 부분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담길 것으로 보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방에 자신의 집무실에 오자마자 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에 오자마자 17건 서명을 했어요. 그게 두 번째 기록이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서명하자마자 자신 방에 있던 흉상, 그러니까 방에 조형물을 전면 재조증을 했는데 그중에서 바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흉상을 다시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으로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대통령이고 소아마비 대통령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평소 젊은 시절부터 인생의 우상으로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을 꼽았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각종 정책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을 많이 닮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 유명한 루스벨트 대통령의 노변정담, 그러니까 화록가에 앉아서 국민들과 국민과의 대화를 하던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이 바로 이 모델을 따서 했던 건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그 모델을 따라간다, 이겁니다.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예견할 때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걸어왔던 12년간의 길도 한번 참고해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